아, 소주? 소주? 약간 느끼하니까 술이 땡기는 거예요. 동윤이가 한 잔. 네, 한 잔 막내. 한국의 트래디션. 먼저, 먼저. 한국의 트래디션. The youngest will pull the drink to the oldest.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딱 받으셔. 저 아드님 한 잔 주고. 다 따라 드릴게요. Is young girls on my son? How old are you? 제가요? 한국어로 28. 형이 너예요? 27. 27. 야, 다시 해, 다시 해. 야, 다시 해, 다시 해. 형 좀, 형 좀, 형 좀. 형 좀. No, no, no. He's 24. 한국에서는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술을 이렇게 따르거든요. That's what I was thinking. I was like, oh, man. 아니, 한국에서는 사실 건배사를 하잖아요. 맞아, 가장 연장자가. 글을 잘 쓰시니까 그 사람을 건배사 하실 것 같아. Thank you. Thank you. 해야지. 고마워. 다! metro大哥. 고마워. 부러cie국ưaenson, welcome in my house, I thank you for all the food in my house, you can come back when you won't, and you can make the food when you want.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음식을 만들지 않고 항상 잘가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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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브닝 스타 너무 맛있다 이제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먹기 너무 먹고 싶어요 진짜 잘했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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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했다, 잘했다. 너는 진짜. 맛있다. 나 앞에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뻔했어. 근데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레스토랑이 더 좋은데? 와, 감사합니다. 오, 탈 잘 살린다. 기분이 너무 좋겠다. 잘한다, 잘한다. 이게 이름이 어떻게 되었나요? 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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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한 거 좋아하시네. 달달해? 그 식감도 그렇고, 팬켓 같은 느낌이야. 더 맛있어. 부드러워서. 애기들이 좋아하네, 맞아. I want to take some too. It's really good. 어떻게 하지 우리 애들이 제일 많이 드시는 것 같아, 식사를. 그냥 수업에 어디서 먹었거든. 네. 짜리야 밖에 못해. 갑자기 저럴은 아빠의 아빠의 아빠인이에요? 아니. 저의 나름, 저의 아들? 네. 네. 아빠는 어떤 아빠예요? 이 사회와 함께 친절한 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정인opolité와 여성과 동생들입니다!